안녕하세요. 뜨거운 94년도에 태어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가운 겉모습과는 달리 웃음도 많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취미는 레고, 맛집 탐방, 드라마 몰아보기가 있고요. 저의 특기는 펜싱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은 누구에게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행복을 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